안녕하세요. 세무실무 5분 특강의 남미숙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시간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관리에 대한 비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들어가겠는데요. 회사가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이 관련 비용을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. 이제 재무제표에 차량 운반구가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인지 아닌지 먼저 검토를 해야 합니다.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하게 정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. 세무조정은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을 세 가지로 나눠서 관련 비용의 송금 불산입 특례가 1차 세무조정이고 강가상각비 상당액의 송금 불산입 특례가 2차 세무조정 처분 손실의 송금 불산입 특례가 3차 세무조정으로 아 이거 세무조정만 봐도 머리가 아픈데 그러면 비용도 되게 짤짤해요. 만원짜리, 오천원짜리 이런 거를 다 관련 비용을 사용자가 쓰는 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정리를 잘하면 금방 되는 부분입니다. 그런데 차량은 어떤 차냐.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에 불공제되는 승용차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. 개인 명의의 차량은 해당이 안 되고요. 제가 업무 승용차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. 맨 처음에 차량에 임직원 전용 보험이 들어있어야 돼요. 미가입 시에는 전액 송금 불산입이고요. 그 다음에 운행일지가 들어와야 돼요. 사용자별 운행일지가 들어오고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 비용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많은 유료비, 강가상각비 이런 비용을 다 정리하는 과정인데요. 두 번째는 제가 거래처 협조사항으로 차량이 많고 사람도 많고 이런 데를 위해서 한번 법인카드를 차량별로 아니면 사람별로 이렇게 발급을 해서 주면은 이 비용이 쉽게 정리되지 않나 이렇게 전달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회사도 있기도 합니다. 또 하나는 1월부터 12월을 저희가 전표를 다 입력을 해서 엑셀 자료를 저장을 해서 거래처에 줘서 비용을 구분해오는 방법.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전표 입력하는 건데요.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 코드를 먼저 등록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개인별로 입력을 할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을 전체적으로 일괄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그러면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경비가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. 정리되고 난 뒤에 이제 등록하는 과정에 들어가면 먼저 개정과목 조교 등록을 합니다. 여기에 수용차, 업무용차, 여 이렇게 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. 이게 제조, 건설 다 해줘야 되고 보험료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용자별 코드를 등록을 하는데요. 보험 여부와 이런 부분 체크하고 사용자별 코드 등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부서 등록을 해야 돼요. 대표이사님 쓰고 상무님 쓰고 이런 부서 등록을 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 나는 일괄로 하기 싫어. 일반 점표에서 조금 있으니까 할 거야. 이렇게 할 때는 일반 점표로 가서 이거 이제 부서 등록 다 끝났잖아요. 그러면 자동차세 이렇게 뜹니다. 그럼 그 과정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는데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전체 일괄로 점표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제 일괄 점표로 들어가면 먼저 개정과목이 보이고 그 다음에 기간이 나옵니다. 그러면 거기에 구분이 나오는데 구분에 사용자 쓰는 거를 껀껀히 선택을 해주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직계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. 이 업무용 승용차는 프로그램에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 과정을 차근차근 비용을 다 계산을 하다 보면 세무조정은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가 있고요. 이제 여기서 차량 사용자별 사용하고 있는 인별로 그게 구분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왜냐하면 이게 차량 사용한 사람이 세무조정을 하다 보면 상여처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럼 그 사람한테 상여처분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용자별 구분 등록하는 게 업무용 승용차에서는 제일 중요하다.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. 지금까지 세무실무 5분 특강의 남일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